자나깨나 드리모 생각밖에 안하는 제 친구 김윤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취미는 드리모 모형 만들기입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왜? 내가 우주비행사로 뽑힐 것 같아! 윤희가 우주비행사가 된다고? 우주 연구 세운 걸 환영합니다. 진짜 드리모야! 그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주겠어. 살려주세요! 플라워링 하트 시즌2 제16화 내 꿈은 우주 탐험! 어서 윤희를 구하러 출발하자! 플라워링 하트 미니 초콜릿 가게 시작해볼까? 달콤한 초콜릿 예쁘게 꾸미고 미니 미니 케이크 진열해볼까? 오픈 준비! 빙글빙글! 우와! 포장해드릴게요! 플라워링 하트 미니 초콜릿 가게 붙이고 꾸미고 코디 완성! 패션 코디 스케치북 아이코닉스 플라워링 하트 미니 돌 캡슐 코디 샵 코디 얄쎄 돌리면 코디 캡슐이 통! 돌리면 토 토 토! 캡슐 속에 우주 가득 캡슐 코디 성공! 플라워링 하트 미니 돌 캡슐 코디 샵 아이코닉스 parentheses ese 킵슐 command Loc Clock